아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김영선수씨 진짜 방송에서는 오랜만이네요. 그러니까요. 전에 한참 쉴 때 올드스쿨에서 불러주셔서 방송했었는데 사석에서는 가끔 이렇게 뵙는데 방송에서 보면 좀 낯설어요. 그렇죠.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. 가ARS vulner. 가끔 몇 번 안댔는데 밖에선 술자리 같은 데서 정말 성수형 답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젖어 계세요. 그게 방송이랑 실생활이랑 가장 비슷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், чем생이 웃기네 누가 후로 웃기냐고. 이게 김성수 형님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웃긴거야 모르는 사람이 별로 관심 없는데 후! 한 번 그거 안 웃겨 성수 형님이 후! 한 번에 웃긴거야 아 진짜 반가워요